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들어가고 있나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신전떡볶이에서 홈밥을 하고 왔어요 떡볶이 중간 맛이랑 스팸마요 컵밥이랑 이렇게 먹고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거 케이스를 바꿨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짱아예요. 짱아. 이거 이렇게. 이거를 처음 써보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무광이라 약간 미끌미끌한데 이렇게 하면 딱 잡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영상에서 여름 되면 단발 하고 싶다고 머리 자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머리를 잘랐습니다. 역시 짧은 머리가 완전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아트박스에서 뭘 샀어요. 짜잔. 이거는 타투예요. 타투인데 그 저기 타투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타투나 헤나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네. 한번 해보려고 사왔습니다. 가격은 1500원이에요. 어디에 할까요? 여기? 여기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가 제일 무만 하나 나오겠죠? 피부를 깨끗하게 닦고 건조시킨다. 투명 비닐을 제거한다. 타투 스티커 이미지 부분을 건조한 피부에 부착시킨다.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묻힌다. 30초 동안 누르고 있는다. 한쪽 연부터 주심히 제거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지근한 물을 어디다 묻히지? 무슨 말이지? 아 이거 위에다가 이거를 겉에 있는 비닐을 떼고 여기다가 붙이고 이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30초 동안 누르고 있다가 한쪽 명부터 조심히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다 미지근한 물로 조심히 닦아 접착제를 제거해준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1분간 기다린다. 그러면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이제 1분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주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게 잘 붙었어요. 대박 짱이에요. 요즘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껌 종이에 팜박이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를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라서 지금 1분 지난 것 같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물기만 닦아주고 오 잘 안 보여 어떡해 어이 이런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꽃 모양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잘 보이면 되는 거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요즘 피부 컨디션이나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촬영을 많이 못했었어요. 저번에 올림픽 공원 촬영 갔다 왔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부도 엄청 안 좋아지고 여기에 입술 위에 막 뭐 나고 막 이제 또 달려봐야죠. 요즘 배우고 있는 노래는 천하의 스냅핑 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춤 배우는 것 자체는 너무 재밌어서 탭사관 갈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거를 왜 진작 안 했는지 좀 후회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